추가 서비스 준비하시고 갑니다 출발 와우와와와 과거구기 아니 과제롱이죠 이것이 바로 인류의 발전 국산기술력 오오이갓 와우 와우 여러분들 이번에는 아폴로로 타고서 달까지 한 번 가볼게요 준비하시고 와우 와우 아폴로 아폴로 단착륙 성공 그렇지 나이스샷 우와 과학실험 저거나 좋군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차가 있는 곳으로 와주세요 기차 있는 곳 출발하트 여기서 이제요 제가 가는 곳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어어어어어얼 뭐야 벌써 왔어 아니 여기 GTA인가 아니요 여러분들 아직은 포르자 호라이즌 4에요 여기 앞에 벽이 뚫린 곳이 있을거거든요 거기까지 갈거에요 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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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상태로 고정해주세요 차를 기차가 오면서 저를 땅 때리면은 그 뒤에까지 날아가거든요 이게 뭐지 기차 지나갔다구요 정말요 진짜에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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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2분만 더 기다릴 수 있어요 2분만 더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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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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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성가자 화성가니까 출발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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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 괜찮아요 2분이면 또 와요 어우 브레이크 브레이크 살살 살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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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 바깥스마 널 받아다겼지마 브레이크 브레이크 천천히 살살 살살 움직이지 마세요 이쪽으로 살살 살살 뒤로 살살 살짝 자 이 상태로 걸쳐놓고서 기차에 치우면 돼요 여러분들 옵니다 화성 갈꺼니까 화성 화성 갈꺼니까 줄바트 아 이게 아닌데 아 정말 잠시만요 이거 아니에요 원래 더 멀리 들어가야되는데 이거 망한거에요 안돼 안돼 실패 어 어 사람 살려 아니야 아니야 난 축구국이 아니라고 잠시만요 사람 살려 안돼 안돼 어디까지가 잠시만요 어 이게 전혀 이거 어 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데 그래도 어디까지 끌려가지만 볼게요 실패 원래는 어 치이자마자 지구 반대뼈까지 가야되요 여기서 과연 과연 마지막 기회 마지막 아 땡땡땡 자 망했죠 여러분들 한번만 더 해보면 안될까요 온다 온다 화성 갈꺼니까 화성 화성 갈꺼니까 화성 갈꺼니까 뒷바퀴가 나와야되는데 뒷바퀴가 안나왔어요 뒷바퀴가 나와야되는데 그걸 하나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네 진짜 shortcut 가사 미 내가 핵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